음악 저희는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의료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아직까지는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특허를 기반으로 지금 의료기계를 개발을 해서 무선 내치경 시스템을 갖다가 병원에 납품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술 기반 회사가 되겠습니다. 출품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의료기업체에 근무한 지 한 10년 경력이 되는데 병원이랑 의사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현재 판매되어 있는 제품들, 사용하는 의료기들의 불편한 점을 듣게 되었고 그분들한테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진료적인 편의성이 개선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료기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유선으로 됐고 화질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성품이 많아서 설치하는데 공간과 제약 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사분들이 일단 무게감이나 수동이라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는 일단 그걸 무선으로 변경을 했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이고 기존 제품 대비 구성품의 개수가 90% 이하 줄었고요. 무게도 99% 이하로 줄었고 여러 가지 성능이나 개선, 성능 문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화질의 영상을 저가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대학병원이랑 일반 개인 병원들의 국내 위주로 영업을 많이 하고 현재 이태리아, 베트남 쪽에 제품들이 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을 위주로 영업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또 미국의 동물병원 중심으로 해외 영업을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일반 병원까지 현지 영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는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을 많이 마케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과 함께 OEM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마케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